오늘 요즘 해가 길어졌잖아 그래가지고 혼잣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뜻해 보이죠? 다투야 일로와 빙글빙글 돌리지마 다투야 일로와 빨래 다투야 뚫뚫 안 나간다 cis2 살, 파 leap Jah distances 사투야 엄마를 끓지 말아봐 있는것 같다 여기가 저희 동네에요 저기 뱉고 있어 하투야 아 날씨 좋다 저렇게 안 추운데요? 봐봐 우리 집 근처에 연탄 쓴다니까 아직도 보여요? 연탄? 하투야 그거 풀숲으로 그만 들어가 하투야 쓰레기 봉투에 그러지 말고 일로와 신났어 신났어 보이죠 저쪽 저기가 산책로거든요 우리는 저기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타투가 너무 저를 끌고 댕겨서 제 정신이 오네 타투야 타투야 떨어진 거 주워 먹지마 야 타투야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안 먹였어? 왜 자꾸 떨어진 거 주워 먹어 제가 개인 무투 때문에 야 경찰서야 경찰서가 여기서 사고치면 엄마가 바로 경찰서 가야 돼 아 진짜 힘들다 미치고 미치고 데리고 나 이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풀어주면은 타투 바로 도망갈 거 같은데 나 원래 타투 잘 안 풀어줘 타투야 제발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잖아 쓰레기 제발 그러지 좀 마 자 여기 바로 앞에 차가 있어서 여러분 벚꽃 피었네요 벚꽃 구경 이렇게라도 하시죠 벚꽃 피었네요 벚꽃 피었네요 벚꽃 피엉 벚꽃 피엉 벚꽃 피엉 벚꽃 피엉 벚꽃 나무 진짜 이쁜 거 있어 보여줄까? 벚꽃 나무 앞에 진짜 큰 거 있어 벚꽃 구경 못 하셨죠? 벚꽃 구경 못 하셨죠? 벚꽃 구경 할 사람이 없죠? 그럴 거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허스키 잘물 순해요 이번에는 허스키를 더See 허스키는 우리 집 우리 가족의 색깔이 눈있는 데가 다르다 아 허스키 키우세요? 저희 허스키 deeds 받ppers 키워요 분사랑 복 Pin Wike 우리는 이렇게 선발 캐시는 너도 아 맞아요. 사료 많이 먹어요 저기 두 마리 있어요 교회 앞에 허스키가 두 마리나 있었대요 우리 구경 갈까? 친구? 얘들아! 타투야 친구 보러가자 친구 어 저기 있다 찐따 타투야 너랑 똑같이 생긴 애들 있어 저기 봐봐 타투야 저거 봐봐 같은 종이라도 안 찐나는가? 타투야 타투야? 너만 여기 너랑 진짜 똑같은 똑같이 생긴 애들 있어 너랑 진짜 똑같은 애 있어 아니야 싸우지 말고 타투 걔는 앙컷이에요 얘들아 아 앙컷이에요? 앙컷이어서 물지는 않아요 물지 않아요 근데 쟤는 조금 물어요 아니야 난리 난리 ㅋㅋㅋㅋ 얘 Looking like 얘도 다 물어요 내가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너랑 진짜 진짜 아 이거랑 나한테 지금 그때 무서웠으면 난 예전에 겪었을 때 동원인줄 알았지? 그것은 원래 무능생각이야 얘는 안 물어 아니야 쟤는 물어 저 흰놈 어쨌든 너 같은 친구야 그니까 친구야 타투야 무서워 무서워 겁이 많아가지고 야 타투야 나한테 물을 뿌리면 어떡해 제 이름이 뭐예요? 타투 타투? 타투 겁먹었어 내 이름을 몰라서 맨날 아그네 이렇게 불러놨어 아 정말요? 꼬리가 근데 부드럽고 걔를 무서워해서 집에서 못살을 것도 없고 나 이거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주고 싶은데 순한데 순한데 어 순해 얘는 두번째 동네 친구야 우리 옆집에 사는 몽맨이니 어 꼬리 흔든다 사투야 근데 가까이 가면 도저히 싸울거지? 아 귀여워 사투야 친구들 많이 만났어 사투야 친구들 많이 만났어 네 맞아요 토끼들끼리 이렇게 키우면 싸우더라고요 안녕 안녕 타투 무서워 또 우리 겁쟁이 타투는 자 가자 친구 다 갔다 그치? 우리 꼬리가 기다리는 꼬리가 기다리고 있는 식으로 올라가요 타투씨 공지 여기 공지 궁지 기다리고 있었어 herman Bruce 상담새 감사합니다.